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운영체제의 기능인데 우리가 운영체제의 기능을 알기 전에 뭘 먼저 아셔야 되냐면 운영체제의 정의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운영체제의 그런 무슨 뜻이에요? 뭔가를 운영해주는 체제잖아요. 그런데 운영체제라는 말도 쓰지만 우리가 OS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같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운영체제는 영어로 OS라고 불러요. 그러면 O는 뭐예요? 오퍼레이팅, 운영하다, 작동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고 S는요.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시스템. 시스템이라는 거는 S-Y-S-T-E-M 무슨 뜻이 있어요? 조직, 체제, 체계. 그냥 우리가 시스템으로 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오퍼레이팅이라는 거는 운영하다, 작동하다 라는 뜻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운영체제를 OS라고 불러요. 같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OS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정의 먼저 좀 아셔야 돼요. 얘는 간단하게 컴퓨터에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안 깔려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운영해주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드웨어, 보통 하드웨어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죠.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얘네 두 개 다 관리해주는 애예요. OS가 없으면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우리 유저, 사용자잖아요. 사용자하고의 인터페이스, 커뮤니케이션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깡통이죠, 깡통. 그래서 운영체제의 정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관리해준다. 운영해준다. 그리고 유저,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됐네요. 그게 바로 운영체제의 정의예요. 그리고 운영체제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운영체제의 종류, MS-DOS 사용은 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윈도우즈, 우리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안드로이드, iOS 이런 것들도 다 운영체제죠. 그리고 유닉스, 리눅스 이런 애들도 다 운영체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샀는데, 윈도우즈가 컴퓨터에 안 깔려있다, 안 설치되어 있다,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못 쓴다라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의 기능이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 프로세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프로세스, P-R-O-C-E-S-S 프로세스라는 단어는 스펠링까지 좀 같이 외워주세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프로세스라는 것은 처리의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해요. 처리, 프로세스, 처리한다 또는 무슨 무슨 과정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처리 또는 과정, 됐네요. 그럼 운영체제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하는 일인데, 프로세서를 여기 관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체제, 컴퓨터에서의 프로세스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실행중인 프로그램, 그게 바로 프로세스예요. 현재 실행중인 프로그램, 그게 프로세스입니다. 운영체제가, 그러니까 윈도우즈가 현재 실행중인 프로그램을 관리해줘요. 맞아요. 그리고 기역장치 관리해줍니다. 주기역장치, 롬, 램, 하드디스크, 보조기역장치, CD, 롬, DVD, 이런 애들 관리해주잖아요. 맞네요. 그 다음에 주변장치, 주변장치라는 건 뭐 있어요? 대표적인 거, 프린터 관리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일, 폴더 등의 관리가 주요 기능이다. 운영체제의 기능, 맞는 보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기역장치, 주변장치, 파일 등의 관리가 주요 기능이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FILE 파일이 들어가는 장소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폴더라고 하죠? F-O-L-D-E-R 폴더. 예전에는 디렉토리라고도 불렀어요. 같이 알고 가시고요. 두 번째, 운영체제의 평가 항목. 이 운영체제가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평가하는 항목이에요. 평가하는 항목으로는 처리능력. 처리능력.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큼 되는지 매우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응답시간. 응답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턴 어라운드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또는 리스판스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결과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에요. 응답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답이 올 때까지. 그런데 처리능력은 높은 게 좋은 거죠. 응답시간은요. 낮은 수치가 좋은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시험 문제에서 응답시간의 증대라고 말도 안 되는 뻥을 쳐요. 응답시간이 증대라는 건 뭐예요? 느려 터진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처리능력은 높은 표현이 좋은 거예요. 처리능력의 향상. 처리능력의 증대. 좋은 거죠. 응답시간은 단축이에요. 단축. 얘는 응답시간의 단축이 좋은 겁니다. 응답시간의 증대 안 해요. 그 다음에 사용가능도. 얘도 사용가능도는 높은 게 좋은 거고. 신뢰도는요.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과를. 얘도 높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응답시간만 낮은 개념이 좋은 거고. 나머지 것들은 높은 개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평가하는 항목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또 우리 암기 쏙쏙 외우는 방법이 있잖아요. 신뢰도의 신, 신, 사용가능도의 사, 신사, 그 다음에 처리능력의 처, 마지막에 응답시간의 응, 신사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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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신뢰도, 사, 사용가능도, 처, 처리능력, 응, 응답시간. 이렇게 머릿속력을 얻으시면 돼요. 신사처응. 운영체제의 평가항목은 신사처응이에요. 신뢰도, 사용가능도, 그 다음에 처리능력, 마지막으로 신사처응, 응답시간. 운영체제의 평가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성능평가 요소. 그래서 시험문제에서 운영체제의 평가항목은 성능평가 요소 이렇게 또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신사처응, 신사처응, 신사처응. 한 30번만 하세요. 애워집니다. 신뢰도, 사용가능도, 처리능력, 응답시간. 응답시간은 낮은 개념이 좋다. 됐네요. 이번에는 사용자 간의 하드웨어, 공동사용, 그 다음에 자원의, 자원이라는 건 리소스 얘기하는 거잖아요. 스케줄링을 수행한다. 스케줄링. 우리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너 오늘 스케줄 어떻게 됐냐? 바로 그 스케줄이에요. 리소스를 어떻게 쓸지 계획을 짜는 겁니다. 운영체제가 그런 기능도 하는 거예요. 사용자 간의 하드웨어, 공동사용, 자원의 스케줄링을 갖다가 수행해줘요. 그리고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설치되어야 있어야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컴퓨터에 윈도우즈, 노트북에 윈도우즈가 안 깔려 있다면 또 우리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없다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설치.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설치.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이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앞에는 컴퓨터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영체제는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가장 대표적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를 뜻해요. 됐네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아까 자원의 스케줄링을 수행한다. 이미 우리가 익혔던 부분이고.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원의 스케줄링을 제공한다. 같은 의미. 스케줄링을 제공. 수행. 같은 의미니까요. 시스템과 사용자 간에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바로 이거죠.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인터페이스라는 단어가 스펠링이요. 인터라는 단어는 중간에 끼어있는 이런 뜻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우리 FAC 페이스는 무슨 뜻이에요? 얼굴이잖아요. 얼굴과 얼굴 사이에 끼어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 그런 개념이 다 인터페이스에요. 우리 윈도우스의 특징 할 때 GUI라는 게 있습니다. GUI. GUI. 그래픽. 유저. 그렇죠. 눈치 채셨죠. 이 아이가 바로 인터페이스에요. 그래픽. 아이콘을 가지고 컴퓨터 시스템과 유저가 인터페이스 한다. 그래서 윈도우스의 특징 GUI. 이것도 하셔야 돼요. 마우스를 가지고 아이콘. 클릭. 더블클릭. 그렇죠. 드래그 앤 브랍 해가지고 명령을 실행하잖아요. 그런 환경을 GUI라고 합니다. 됐네요. 또 하나 데이터 및 자원 공유 기능을 제공한다. 중요한 건 공유에요. 공유. 쉐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의 기능에 해당되는 맞는 보기들을 가지고 운영체제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됐네요. 이번에는 운영체제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목적. 아까 우리 신사처응 기억나세요? 신사처응. 운영체제의 목적. 신. 신. 뭐였어요? 신뢰도. 사용 가능도. 처. 처리능력. 마지막으로 응. 뭐예요? 응답시간. 신뢰도. 사용 가능도. 처리능력. 응답시간. 응답시간은 낮은 개념의 수치가 좋다.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반환시간. Turnaround time이라고 해요. 반환시간의 단축이 요구된다. 반환시간의 단축 요구예요. 단축. 그러니까 뭐예요? 응답시간이 짧아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느린 게 좋아요. 빠른 게 좋아요. 빠른 게 좋은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반환시간의 단축이 요구된다. 응답시간의 단축. 됐네요. 두 번째. 일정시간 내에 시스템이 처리하는 일의 양. 처리하는 일의 양. 처리능력이죠. 양을 의미하는 처리능력의 향상. 보세요. 처리능력의 향상. 좋은 표현. 높은 표현이 좋은 거예요. 향상이 요구된다. 됐고. 세 번째. 시스템이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정도. 신뢰도. 신뢰도의 향상. 얘도 향상. 높은 표현이 좋은 거죠. 향상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됐네요. 운영체제의 목적. 그런데. 조심하실 게 또 하나 있어요. 운영체제의 목적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성능평가 요소라고도 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운영체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성능평가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성능평가 요소. 운영체제의 목적. 같은 음이다. 이렇게 알고 가셔야 돼요. 신사처음. 그래서 운영체제의 목적. 성능평가 요소. 그래서 신뢰도. 사용가능도. 처리능력. 그 다음에 응답시간. 신사처음. 됐네요. 운영체제의 목적. 신사처음.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요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주 출제되는 오답짐은 시험 문제에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나온 거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옳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이 됐는데 왜 옳지 않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험 보러 갈 때 기출문제를 가지고 답만 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답이 잘못된 답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내용으로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운영체제는 컴퓨터가 작동하는 동안 하드디스크에 위치하여 실행된다. 아까 운영체제의 기능 중에서 프로세스 기억나세요? 프로세스? 바로 그겁니다. PR로 CESS 제가 암기하십시오 요 단어는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프로세스. 운영체제가 프로세서를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프로세스가.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잖아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주격장치에 로딩이 돼서 실려가지고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체제는 컴퓨터가 작동하는 동안 하드디스크에 위치해서 실행된다. 하드디스크가 아니고 뭐예요? 주기역장치. 주기역장치에 로드 돼서 실행되는 거예요. 또 부팅에 필요한 파일들. 부팅은 또 뭐예요? 의외로 부팅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부팅은요. B O O T I N G 무슨 뜻이 있어요? 컴퓨터를 켜는 행위. 컴퓨터를 시작시키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부팅이라고 불러요. 우리 B O O T S 부츠그룹은 뭐예요? 긴 장화잖아요. 어디 출발할 때 장화를 딱딱 신고 출발하잖아요.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팅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컴퓨터를 켜는 행위. 컴퓨터를 켰을 때, 가동시킬 때, 부팅에 필요한 파일들을 갖다가 주기역장치에 로드, 이것도 중요해요. 로드. L O A D 우리가 이제 로딩한다, 로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적재라는 표현을 써요. 적재. 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적재시켜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로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위치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고 작동하는 동안에는 주기역장치에 로딩돼서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오답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됐네요. 이번에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수를 의미하는 사용 가능도의 향상이 요구된다. 사용 가능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용자의 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사용 가능도는. 얘는 뭐예요? 운영체제의 목적, 성능평가 요소의 신사청의 4예요. 4 됐네요. 그러면 얘는 사용 가능도라는 거는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사용 가능도 말 그대로. 근데 사용자의 수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다라는 거잖아요. 됐네요. 운영체제의 목적,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었어요? 성능, 평가, 요소.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서 바이러스 침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운영체제는 운영체제는 뭐예요? 바이러스의 침입을 방지하는 그 기능은 제공하지는 않죠. 누가 아는 거예요? 백신이라는 프로그램이 바이러스의 침입을 갖다가 방지해주고 치료해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백신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그러면 백신 바로 튀어나와야 되죠. 그래서 바이러스의 침입을 방지하는 기능은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백신이 지원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면 돼요.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가기키를 다른 말로 단축키라고 하는데요. 쇼트컷키 그래서 바로가기키 단축키 같은 의미예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ESC키를 누르게 되면 얘는 윈도우즈 시작 메뉴가 열려요. 시작 메뉴 시작 화면이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ESC 또 윈도우 키를 누르는 거랑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얘도 암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윈도우의 시작이잖아요. 시작 시 컨트롤의 시 그 다음에 ESC의 E 읽어보세요. 시작 메뉴 이렇게 알아두세요. 됐네요. 컨트롤 플러스 ESC C E 시작 메뉴 됐네요. 이번에는 이제 알터 플러스 엔터인데요. 알터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속성 창을 표시해줘요. 선택된 항목에 속성 창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속으로 갖고 있는 성격이잖아요. 속성 프로퍼티인데 여기서는 알트에 알고 싶다 알 엔터 너의 속으로 알려면 너의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엔터라는 건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알고 싶다에 알 알트 그 다음에 엔터 들어가서 너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속성 창을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바로가 바로 알트 플러스 엔터예요. 그래서 바탕화면에서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에 알트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속성 창이 표시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컨트롤 플러스 ESC 시작 메뉴 알트 플러스 엔터 알고 싶다 속을 속성 창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폴더나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FE를 누르게 되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름 변경이잖아요. E E E E F E E E 이름 변경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거죠. F E E E 이름 변경 됐네요. 절대 안 까먹겠죠? F E E 이름 변경 그 다음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F를 잘 모르세요. F라는 거는 뭐냐면 F U N C T I O N 뭐라고 발음하면 돼요? 펑션이잖아요. 펑션 펑션이 무슨 뜻이냐면 기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능 엑셀에서는 함수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거고 그래서 펑션의 기능 그래서 우리가 F1서부터 F12까지를 기능키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기능키 F2는 F2, E, E 이름 바꾸기 됐네요. F3은요. F3, 3, 3 엄마 찾아 삼만리 F3은 찾기 기능 검색 기능 됐네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ESC 방금 전에 우리 시작 메뉴를 표시해준다. 요렇게 중복되어서 축제가 되는거에요. 컨트롤 플러스 ESC 시작 메뉴 그 다음에 또 시험지에서 언급을 잘하는게 뭐냐면 Shift 플러스 F10번 선택한 항목에 바로가기 메뉴가 표시가 돼요. 선택한 항목이에요. 그리고 이 F10번 F10 이라는거는 보통 메뉴하고 연관이 많이 돼요. 그래서 F10 열이잖아요. 열 열매 F10 열매 메뉴 표시 그 다음에 Shift이기 때문에 선택한 선택한의 S Shift의 S 그렇게라도 좀 억지스러워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선택한 항목에 바로가기 메뉴 Shift 플러스 F10 조심하시구요. 그 다음에 윈도우키 누르고 영어 알파벳 E인데 E의 의미가 뭐냐면 익스플로러에요. 익스플로러 EX PL OR ER 이겁니다. 익스플로러 무슨 뜻이 있어요? 탐험가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을 탐험해보자 탐색해보자 그래서 파일 탐색기라고 하는거에요. 파일 탐색기 그리고 또 있어요. 익스플로러의 약자 E지만 파일 탐색기에 파일 탐색기 탐의 티읏 요게 영어 알파벳 E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윈도우키 누르고 E 파일 탐색기를 실행한다. 요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거고 그 다음에 우리 윈도우키 누르고 R 누르면 실행이잖아요. 거기서 E X P L O R E R 이라고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확인 단추를 눌러도 파일 탐색기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윈도우키 누르고 E 얘는 실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윈도우키 누르고 E는 파일 탐색기를 실행한다. 됐네요. 요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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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세요. 라는거죠.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컨트롤 플러스 ESC 뭐야? 시작 메뉴 됐네요. 그 다음에 윈도우키 누르는거랑 똑같은 효과 말씀드렸잖아요. 컨트롤 플러스 ESC와 윈도우키는 시작 메뉴를 표시하는 같은 기능을 한다. 요번에는 컨트롤 플러스 A인데 컨트롤 플러스 A는요. 모든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합니다. 특정한 폴더 내에 그러면 여기서 A는 뭘 뜻하는 거예요. 모든의 의미 ALL ALL 됐네요. 같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컨트롤 플러스 A는 모든 항목 선택 모든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도움 말에서는 항목을 파일이나 폴더를 한꺼번에 항목이라고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 엔터라는 거는 무슨 뜻이 있어요? 들어가다 그런 뜻이 있고 실행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엑셀에서는 엔터 누르면 아래셀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컴퓨터에서는 선택한 항목을 실행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엔터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주 출제되는 오답 지문 이렇게 잘못 뻥을 치는 거죠. 뻥을 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틀립니다. 갈까요? 폴더 창에서 Alt K를 누르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특정 폴더 내에 모든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수 있다. 특정 폴더 내에 모든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는 거는 뭐예요? 컨트롤 플러스 올 아까 했었잖아요. 그죠? 컨트롤 플러스 A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lt 플러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Alt 플러스 스페이스바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활성 창의 창 조절 바로 가기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활성 창의 창 조절 메뉴 바로 가기 메뉴가 표시가 돼요. Alt 플러스 스페이스바 됐네요. 그 다음에 Alt 플러스 엔터 선택한 항목을 실행한다. 아까 선택한 항목 실행은 뭐예요? 그냥 엔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그럼 Alt 플러스 엔터는 뭐예요? 알고 싶다 너의 속을 그래서 속성 창을 표시한다. 알고 싶다 알 Alt 엔터 너의 속으로 들어가서 Alt 플러스 엔터는 속성 창을 표시하는 거고 선택한 항목 실행은 엔터 키였다라는 거죠.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윈도우즈의 시스템 구성인데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윈도우즈 시스템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거죠.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윈도우즈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는 문제를 식별하도록 도와주는 고급 도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생소하죠. 시스템 구성 그러면 시스템이 무형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런 의미로 알기 쉬운데 윈도우즈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문제를 식별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맞는 보기고 그리고 시스템 구성 들어가게 되면 한 번에 하나씩 공용 서비스 서비스 탭 또는 시작 프로그램 시작 프로그램 탭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는 작업 관리자로 연결이 돼요.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 서비스 및 시작 프로그램을 끈 상태 끈 상태라는 건 뭐예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얘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스템 구성 들어가는 명령어가 실행해서 msconfig라고 치면 돼요. 잠시 후에 이것도 알아두세요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후지간 시스템 구성 실행시키는 명령은 msconfig이에요. config가 configuration 구성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ms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문제에서 얘기한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공용 서비스 이 서비스 탭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은 바로 이 시작 프로그램 탭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끈 상태라는 거는 사용하지 않겠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서비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사용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 시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에서는 작업 관리자와 연결이 돼요. 작업 관리자를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게끔 하겠다 끈 상태다 라는 거죠.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용 안 함 끈 상태 서비스 그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끈 상태에서 윈도우즈를 재시작한 후 다시 켰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아 얘가 문제가 있는구나 그래서 해당 서비스가 문제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됐네요. 서비스 탭 그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에서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사용 안 함 끈 상태에서 다시 윈도우즈를 시작했을 때 걔가 문제가 발생하면 얘가 문제가 있다 라고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세 번째 부팅 옵션 중에서 안전 부팅의 최소 설치가 있어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중요한 시스템 서비스만 실행되는 바로 이 부분이죠. 안전하게 부팅을 하라 그래놓고 부팅을 하름에 있어서 최소 설치 최소라는 것은 가장 적게 우연부담이 있으니까 얘는 중요한 시스템 서비스만 실행되는 거고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안전모드라고 불러요. 안전모드로 윈도우즈를 시작합니다. 부팅 옵션 중에서 안전부팅의 최소 설치예요. 그리고 안전부팅은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부팅은 네트워킹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또 뭐냐면 msconfig 확인 일반에 오게 되면 요건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 바로 부팅 옵션이에요. 부팅 옵션에서 지금 문제대로 안전부팅의 최소 설치 안전부팅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여기입니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안전부팅의 최소 설치 바로 여기예요. 부팅 옵션에서 안전부팅 클릭해서 선택하고 그럼 최소 설치가 돼요.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누리게 되면 안전모드로 부팅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뭐다 중요한 시스템 서비스로만 실행된다 그게 안전부팅이다 라는 거죠. 안전모드 그래서 윈도우로 시작하는 거고 또 하나 네트워킹을 네트워크 쓸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겁니다. 됐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두세요 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윈도우즈 10 이전 버전에서는 10 이전 버전에서는 고급 부팅 옵션 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모드 개념인데 고급 부팅 옵션을 들어갈 때 윈도우즈 10 이전에서는 F8을 누르면 들어갔었어요. 시험 문제에서도 잘 나왔었어요. 고급 부팅 옵션 바로가기 키는 F8이었습니다. 부팅될 때 F8을 누르면 돼요. 그런데 윈도우즈 10에서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러면은 윈도우즈 10에서는 윈도우즈 10에서 고급 부팅 옵션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시작 단추를 누르고 난 다음에 전원 시스템 종료 기억나시죠? 그 시스템 종료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다시 시작이 있어요. 다시 시작 다시 시작을 누를 때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클릭하게 되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전원에서 컴퓨터를 끌 때 우리가 시스템 종료가 있는데 바로 밑에 다시 시작이 있다고요. 다시 시작을 클릭할 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윈도우즈 10에서 고급 부팅 옵션이 실행이 돼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알고 가셔야 돼요. 윈도우즈 10에서는 F8을 이제 안 먹힙니다. 더 이상 지원되지 않아요.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그러면 윈도우즈 10에서 고급 부팅 옵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Shift 플러스 다시 시작을 누르면 돼요.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시스템 구성을 실행시키는 방법 시작에서 윈도우즈 관리 도구에 시스템 구성을 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어요. 당연히 시스템 구성이니까 시스템 구성 관리 도구예요. 그 다음에 시작에 윈도우즈 시스템에 실행 실행이라는 게 시스템에 있어요. 그리고 바로가기 키는 뭐예요? 실행의 바로가기 키 방금 전에 제가 했었잖아요. 윈도우 키 누르고 윈도우 키 누르고 그 다음에 무슨 키 R 그래서 R이라는 거는 RUN 런 띠다 컴퓨터에서는 실행이라고 번역합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R을 누르면 돼요. 열기란에다가 MS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말씀드렸죠. 컨피그 컨피그레이션 구성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MS 컨피그 명령어도 아셔야 돼요. 시스템 구성을 갖다가 실행시키는 명령 MS 컨피그 입력하고 엔터 또는 확인을 클릭하면 돼요. 됐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오답으로 나온 질문이에요.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시작 모드 선택에서 선택 모드는 선택 모드는 기본 장치 기본 장치 및 서비스로만 윈도우즈를 시작해서 발생된 문제를 진단하는 데 유용하다 잘못된 지문이에요. 그러면 아래 보세요. 지금 여기 선택 모드 같은 경우는 시스템 서비스로도 시작 항목 로드 그 다음에 원래 부팅 구성 사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기본 장치 및 서비스로만 기본 장치 및 서비스로만 일단은 기본 장치 기본적인 것만 그 다음에 서비스로만 바로 여기죠. 기본 장치 및 서비스로만 얘는 무슨 모드냐 선택 모드가 아니고요. 선택 모드가 아니고 진단 모드에요. 진단 모드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장치 및 서비스로만 얘는 선택 모드가 아니고 진단 모드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신 분들만이 맞힐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냐면 진단 모드에요. 무언가를 진단해야 됩니다. 진단해야 되니까 기본 장치 그 다음에 서비스로만 무언가를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 진기 진기 진단 모드 뭔가를 진단하고 싶을 때 진기 뭐요? 기본 장치 및 진서 서비스로만 진기 진서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진단 모드일 때는 기본 장치 그 다음에 서비스로만 진기 진서 이렇게 해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드 선택에서 선택 모드는 기본 장치 및 서비스로만 윈도즈를 시작해서 발생된 문제를 진단하는데 유용하다. 선택 모드가 아니고 뭐다? 진기 진서 진단 모드였다라는 거죠. 이래서 오답이 돼서 정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기본 장치 및 서비스로만 그러면 아 진단 모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진기 진서 이렇게 그 다음에 정상 모드 같은 경우는 정상이니까 정상이니까 모든 장치 드라이버 및 서비스로도 모든 장치 정상 모드는 모든 장치예요. 정모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정상 모드는 모든 장치 정모 진기 진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TFS 파일 시스템 가겠습니다. NT라는 거는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이다 라는 뜻이고요. FS는 파일 시스템이에요. 별거 없어요. 새로운 기술의 파일 시스템이다 그 뜻이에요. FAT32 파일 시스템과 비교해서 여기서 FAT는요. 파일 Allocation 테이블 파일이 활당되어 있는 테이블이다. 그러니까 파일이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에요. 우리 주민센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민센터에 가면 어떤 사람이 어떤 주소를 가지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이 다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AT32 파일 시스템과 비교해서 성능 및 안정성이 우수하다. 당연히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이니까 PET 기존 FAT 방식보다 성능 및 안정성이 당연히 우수하다. 뭐가 NTFS가 그 다음에 FAT32 같은 경우는 파일 하나의 최대 크기가 얘 같은 경우는 4GB까지밖에 소화를 못해요.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NTFS는 16TB까지 가능합니다. 하나의 파일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죠. 그리고 또 하나 FAT32 NTFS 호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NTFS와의 호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하나가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Extended EXPAT이라는 게 있어요. EXPAT 같은 경우는 Extended EXTEND 확장했다는 뜻이잖아요. EXPAT 같은 경우는 NTFS와의 호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같이 알고 가시고요. 됐네요. NTFS PET32보다 성능 및 안정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비교적 큰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약 400MB 이하의 볼륨에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말은 좀 어려운데요. 이건 뭐냐면 NTFS가 워낙 워낙 큰 저장장치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저장 용량에서는 비효율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덩치 체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작은 옷을 입으면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용량 400MB 이하의 볼륨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 뭐를 NTFS를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유지하고 제한된 계정을 지원한다. 제한된 계정을 지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NTFS가 제한된 계정 어카운트로 지원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디스크 관련 오류의 자동복구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용량 하드디스크 지원 바로 이겁니다. 아까 비교적 큰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400MB 이하의 볼륨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 바로 이거죠.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지원하기 때문에 너무 작은 장소에서 사용하면 비효율적이다. 그 얘기에요. 대용량의 하드디스크 지원 그 다음에 보완이 강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 권한 암호화 이런 부분들 그게 다 보완 개념이니까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암호화 봐도 뭔지 몰라요. 그런 거 보완이 강화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특정 파일에 대한 특정 사용자의 액세스가 제한된다. 액세스가 무슨 뜻이에요? 접근이 제한된다. 됐네요. ACCESS NTFS가 마지막으로 파일미 폴더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유지하고 제한된 계정을 지원한다. 방금 전에 우리 여기서 제한된 계정을 지원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액세스 제어를 유지한다. 특정 사용자의 액세스가 제한된다.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NT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맞는 보기였다라는 거죠. 됐네요. 또 갈까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가겠습니다. 하드디스크의 공간 낭비를 줄이고 시스템의 안정성이 향상된다. 뭐가 NTFS가 그리고 NTFS는 유테크놀로지 파일 시스템은 최대 255자의 롱 파일 네임을 지원해준다. 물론 255자를 다 쓰실 분 안계시죠. 하지만 가능하다 정도 숫자적인 개념 조심하시고 그리고 공백도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 공백 사용 가능 이건 다 아시잖아요. 됐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P32는 파일 하나의 최대 크기가 4GB 에요. 하지만 NTFS는요. 최대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최대 저장장치의 크기 파티션의 볼륨 크기는 256TB 어마어마한 거죠. 됐네요. 숫자적인 개념 NTFS 최대 파일 크기 16TB 최대 볼륨은 256TB 됐네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하드디스크의 논리 파티션이 크기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잖아요. 뭐예요? 256TB 까지 현재는 256TB 까지 지원이 된다. 라는 거죠. 제한이 없다. 그러면 틀린다. 라는 거죠. 됐네요.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 바로가기 아이콘 바로가기 아이콘은 말 그대로 바로 갈 수 있는 아이콘이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바로가기 아이콘을 다른 말로 단축 아이콘 이렇게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가기 아이콘을 쇼트컷 아이콘 이라 그래요. SHORT 쇼트컷 그러면 무슨 뜻이 있어요. 지름길 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가기 아이콘을 쇼트컷 아이콘 이라고 불러요. 같이 알고 가시고 그래서 단축 아이콘 또는 바로가기 아이콘 다 같은 뜻이에요. 쇼트컷 아이콘 됐네요.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다른 위치에 만들 수 있다. 바로가기 아이콘 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위치라는 거는 어딜 뜻하냐면 바탕화면이 뜻해요. 바탕화면에다가 보통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신용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다른 위치에 만드는 게 바로 바로가기 아이콘이에요. 얘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바탕화면에 지금 엑셀 윈도우 무비메이커 한글 한PD 이런 것들은 자주 사용하니까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잠시 후에 보겠지만 여기 왼쪽 하단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어요. 얘네들이 바로 바로가기 아이콘이다 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다른 위치에 만들 수 있다. 맞는 얘기잖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위치는 바탕화면을 뜻한다 라는 거고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만드는 방법 간단해요. 시작 단추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많이 쓴다. 그러면 여기 파워포인트 2016을 클릭하고 나서 바탕화면 쪽으로 드래그를 해버리면 바로 이렇게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겨요. 간단하죠? 됐네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속성을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부분 일반 탭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파일 형식이 바로가기 그 다음에 LNK라고 나오죠? LNK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세히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름 파워포인트 2016. LNK 라고 나오죠? 그래서 확장자가 LNK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됐네요. 두번째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이다.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그 다음에 이 LNK는 뭐의 약자다? 링크의 약자에요. 링크 L-I-N-K 링크에서 I가 빠진 LNK에요. L-N-K 됐네요.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단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한 개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개를 만드는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숫자가 붙어요.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 또 가로 열고 3 이렇게 숫자가 붙어버립니다. 이것도 한번 직접 볼까요? 방금 전에 우리 휴지통 휴지통에서 한번 갈까요? 휴지통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가기 만들기가 있거든요. 바로가기 만들기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가기 만들기 어떻게 돼요? 숫자 2가 붙어버리죠? 바로가기 만들기 숫자 3 이렇게 숫자가 붙어버려요. 이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1은 안 붙어요. 2, 3, 4부터 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됐네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연결된 원본 파일이 실행이 돼요. 당연한 얘기고 여기서 연결이라는 개념 아까 링크 LINK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가 LINK였다라는 거 같이 유추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클릭하게 되면 연결된 원본 파일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고 파일이나 폴더 폴더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 건데 폴더뿐만 아니라 디스크 드라이브 디스크 드라이브 프린터 여기에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가능합니다. 디스크 드라이브 프린터 심지어 그 다음에 일반 아이콘과 비교해서 왼쪽 아랫부분에 화살표가 포함돼서 표시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봤었고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올바른 설명들이에요. 됐네요. 바로가기 아이콘 이번에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만드는 방법 아까 제가 시작 단추 누른 상태에서 시작 화면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바탕화면으로 드래그를 해버려서 바로 만들었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그 방법 외에 얘는 뭐냐면 파일을 선택해요. 파일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또는 폴더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를 누른 채 다른 위치로 끌어다 놓으면 해당 파일의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파일나 폴더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를 누른 채로 다른 위치로 드래그 앤 드랍 끌어다 놓으면 드래그가 끄는 거고 그리고 놓아버리는 게 드랍이잖아요. 드래그 앤 드랍 해버리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직접 한번 볼까요? 보세요. 지금 딥이라는 이 폴더를 폴더를 제가 그냥 클릭하고 바탕화면으로 그냥 갈게요. 그냥 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냐면 이동이에요. 이동 이동입니다. 그냥 이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얘는 그냥 드래그를 해버리면 이동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뭐 할 거냐면 제가 드래그를 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가 돼요. 그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컨트롤 키만 컨트롤 키만 누르면 복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우는 대로 제가 시프트를 누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를 제가 지금 왼손으로 두 개 다 누르고 있어요. 바탕화면에 연결 만들기가 되잖아요. 놓게 되면 바로 가기 만들기 화살표 모양 됐잖아요. 그거예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를 누르게 되면 바로 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을 합니다. 됐네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가기 만들 항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바로 가기 만들기를 갖다가 클릭하면 됩니다. 바로 가기 항목에서 이따 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바로 가기 만들기가 있죠? 바로 그 얘기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서 바로 가기 만들 항목을 바탕화면으로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에 바로 가기 만들기를 클릭을 해요. 얘도 보겠습니다. 지금 얘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를 바탕화면으로 하고 놔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가기 만들기가 나오죠?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두 번째 만드는 거니까 가르고 이 가로닥고가 된 거고 마지막으로 바로 가기를 만들 파일을 복사를 해요. 컨트롤 플러스 C 복사한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바로 가기 아까 복사했으니까 붙여넣기를 선택하면 돼요.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고 바로 가기를 붙여넣기 하겠다. 아까 복사를 했으니까 얘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딥이라는 폴더를 제가 컨트롤 C를 눌렀어요. 그리고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바로 가기 붙여넣기 여기 있네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만들었으니까 이제 세 개가 만들어졌네요. 됐네요. 바로 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도 아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 C드라이버 있지 않습니까? C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그냥 드래그를 해버려도 만들어져요. 바로 가기가 이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생활에서 유기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바로 가기 아이콘이에요. 자주 사용하는 매번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바탕화면에 등록을 해놓고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오답으로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원본 파일을 삭제하여도 원본 파일을 삭제하여도 바로 가기 아이콘을 실행할 수 있다. 원본 파일을 삭제를 하게 되면 바로 가기 아이콘이 실행이 안되죠. 왜? 원본 자체를 날려버렸으니까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뻥을 칩니다. 원본 파일을 삭제하여도 바로 가기 아이콘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음.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있어요. 조심하실게 하나의 바로 가기 아이콘에 여러 개의 원본 파일을 연결할 수 있다. 하나의 바로 가기 아이콘에 여러 개의 원본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죠. 하나.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의 원본 파일을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바로 가기 아이콘에는 하나의 원본 파일만 연결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또 우리가 신경 쓰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가기 아이콘은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기억나시죠? 하나의 원본에 대해서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 방금 전에 봐왔잖아요 2, 3, 4 숫자 붙어버리는 거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에는 하나의 원본 파일만 연결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바로가기 아이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표시줄 가겠습니다 작업표시줄은 말 그대로 작업을 하는 거를 표시해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작업, 테스크, 모여, 어플리케이션, 앱, 프로그램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실행시켜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작업이라고 보는 거고 그걸 표시해 주는 줄일 뿐이다 라는 거죠 별거 없어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표시줄 잠금을 설정해서 작업표시줄의 위치나 크기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잠금을 설정했잖아요 왜 잠그겠느냐 라는 거죠 위치나 크기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금 설정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업표시줄을 위치 상하좌우 다 가능하거든요 크기도 2분의 1까지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변경이 가능해요 그걸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잠금 설정이다 맞는 얘기고 두 번째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 따라서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 따라서 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마우스 포인터를 작업표시줄로 이동했느냐 이동 안 했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작업표시줄이 표시되지 않도록 작업표시줄 자동 숨기기를 설정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동 숨기기가 되냐 안 되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숨기기 설정을 해놓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하면 나타나고 다시 벗어나면 숨기기가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 세 번째 작업표시줄 오른쪽 끝에 있는 바탕화면 보기 단추 가장 오른쪽에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데 지금 보이잖아요 지금 제가 마우스를 살짝 바탕화면 보기 단추에다 올려놓으니까 바탕화면이 보였잖아요 이겁니다 그런데 클릭을 해도 돼요 지금 살짝 올려놨고 클릭해서 바탕화면이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 가능해요 클릭도 되고 마우스를 살짝 올려놔도 되고 방금 전에 봤듯이 그런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윈도우 특징의 에어로피크라는 게 있어요 에어로 에어로 에어로라는 게 무슨 뜻이 있어요 항공의 공중에 떠 있는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이 지금 보였잖아요 에어로피크라고 합니다 에어로피크 피크가 무슨 뜻이에요 뭘 훔쳐보다 엿보다 우리가 바탕화면은 지금 봤잖아요 바로 보여주는 기능 그게 윈도우즈 특징의 에어로피크라는 기능이다라는 거죠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 외에도 에어로 스냅 에어로 쉐이크 이거는 에어로피크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마우스를 살짝 올려놨잖아요 그 같은 경우는 바로가기 윈도우 키를 누르고 난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쉼표를 누르는 거랑 같은 효과요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 바탕화면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한번 클릭하면 나타나요 그거는 윈도우 키 누르고 d 를 누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살짝 올려두면 딱 보여주기만 하는 거고 다시 벗어나면 원래 화면이 보여주는 거고 윈도우 키 누르고 d 를 누르게 되면 작업 표시 줄로 내려 앉았다가 다시 누르면 나타나요 클릭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에어로피크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는 윈도우 키 플러스 쉼표고 클릭했을 때는 윈도우 키 플러스 d예요 맞습니다 바탕화면이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 요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되요 에어로피크 윈도우 키 누르고 쉼표 윈도우 키 누르고 d 같이 하셔야 되요 자 요건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우스를 가지고 제가 바탕화면 보기로 가서 클릭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바탕화면 보기가 나타났죠 다시 클릭하니까 나타나죠 이게 윈도우 키 누르고 d 누르는 효과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됐네요 네번째 작업 표시줄의 위치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크기나 위치 변경할 수 있어요 위치는 상하좌우 크기는 2분의 1까지 그런데 잠금 설정이 안 돼 있을 경우에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크기는 화면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작업 표시줄에 있는 단추를 작은 아이콘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을 자동으로 숨길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다 가능한 거죠 어디서 가능하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작업 표시줄 잠금 여기 있죠 그리고 작업 표시줄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 개인 설정에 작업 표시줄이에요 여기 보면 작업 표시줄 잠금 가능하죠 그리고 데스크톱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 방금 전에 봤던 부분 그 다음에 태블릿 모드에서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봤던 작은 작업 표시줄 단추 사용 온오프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조심하시고 작업 표시줄 끝에 있는 바탕화면 보기 단추로 마우스를 이동할 때 미리 보기를 사용해서 바탕화면 미리 보기 여기가 켬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됐네요 이렇게 해서 작업 표시줄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죠 작업 표시줄은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 앱 APP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죠 응용의 약자 앱 우리 스마트폰에서 앱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앱들이 표시되는 부분으로 말 그대로 작업이 표시되는 줄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으로 응용 프로그램 간 작업 전환이 한 번에 클릭으로 가능하다 이래서 작업 표시줄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죠 또 하나 작업 표시줄의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작업 표시줄 설정을 클릭 작업 표시줄에 대한 여러 설정을 수행할 수 있다 방금 전에 봤었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작업 표시줄 설정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됐네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는 오답 지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뻥을 친다라는 거죠 작업 표시줄 아이콘 만들기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 표시줄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설정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작업 표시줄 아이콘 만들기 기능이라는 것 자체는 자체가 지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작업 표시줄을 써봤냐 안 써봤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작업 표시줄 아이콘 만들기 바탕화면에 설정할 수 있다 그런 기능 자체가 지원되지 않아요 지원되지 않는다 라는 거 기능이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작업 표시줄에 있는 시작 단추 시작 단추 얘잖아요 얘 시작 단추 검색 상자 검색 아이콘 검색 상자 검색 아이콘 여기를 뜻하는 거죠 지금 시작 단추는 얘고 검색 상자 검색 아이콘은 여기고 그 다음에 작업 보기 단추 작업 보기 단추는 어디예요 얘거든요 얘 단추의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검색 상자 검색 아이콘하고 작업 보기 단추 얘네들은 표시할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작 단추는 얘는 북박이에요 북박입니다 항상 나타나요 예전에 시작 단추 없앴다가 아주 난리 났었죠 시작 단추가 없으니까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사용자들이 만들어 달라 만들어 달라 결국 그래서 만들었지만 이 시작 단추는 북박이에요 항상 나타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래서 시작 단추는 작업 표시지에 고정된 것으로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없다 얘는 북박이에요 픽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리고 검색 숨김 이 숨김을 누르면 숨김이 돼요 없어졌죠 바로 그겁니다 검색 그 다음에 검색 아이콘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검색 아이콘 표시 그 다음에 검색에서 검색 상자 표시 다시 검색 상자 표시가 되잖아요 됐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보기 단추 얘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클릭해서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없어졌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작업 보기 단추 표시 다시 나타났죠 이거예요 그런데 시작 단추 같은 경우는 픽스 북박이에요 고정입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작업 표시줄 방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등기소 등록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레지스트리는 시험 문제에서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실행 정보를 관리해주는 데이터베이스에요 DB에요 DB 정보가 쌓여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드웨어 하드웨어만 소프트웨어만 이렇게 뻥을 칠 수가 있거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 다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DB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 레지스트리 정보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가 실행되는 동안 작동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참조가 돼요 레퍼런스가 됩니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레지스트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시스템 부팅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유저가 잘못 건드렸을 때 그래서 이 레지스트리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비두세요 레지스트리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레지스트리 키와 레지스트리 값을 갖다가 추가하거나 편집 수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백업 B-A-C-K-U-P 백업이라는 건 뭐예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 거잖아요 백업으로부터 레지스트리 갖다가 복원할 수 있다 리커버리 맞는 얘기고 또 하나 사용자 프로필과 관련된 부분은 NT 사용자 프로필이니까 사용자가 영어로 유저잖아요 유저 ntuser.dat 데이터 파일이죠 ntuser.dat 파일이라는 이름에 저장이 돼요 이것도 맞다 틀리다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는 시작에 윈도우즈 관리 도구에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고요 관리 도구에요 윈도우즈 관리 도구에 레지스트리 편집기 그리고 윈도우즈 시스템의 실행 윈도우 키 누르고 R 기억나시죠? 그 열기란에 알리지는 레지스트리의 알리지고 에디트는 편집하다의 에디트에요 그래서 레지스트리를 편집하는 명령어 알리지 에디트에도 시험 문제에서 잘 물어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리지 에디트를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실행이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뻥을 치냐면 이렇게 뻥을 쳐요 윈도우즈에 탑재된 레지스트리 편집기는 알리지.exe다 라고 되어있는데 알리지.exe가 아니고 알리지 에디트 32.exe 얘가 맞는 거에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알리지 에디트 아까 명령어 편집하는 명령어 알리지 에디트 걔를 실행시키는 명령어는 알리지 에디트 32.exe exe 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은 실행 파일이거든요 그러면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케이 누르고 이제 R을 누르고 난 다음에 알리지 알리지 에디트 알리지 에디트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실행시키는 명령어에요 그럼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실행시키게 되면 지금 요 부분들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갑 이름이 있고 갑 데이터 여기를 이런 부분들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컴퓨터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트리 편집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는게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한번 들어와 본 것 뿐이지 가급적이면 이 레지스트리 편집기는 손을 안 대시는게 좋아요 됐네요 그리고 또 하나 알리지 에디트 32.2x는 어디 가서 확인하면 되냐면 우리 msconfig 라고 기억나시죠 msconfig 시스템 구성에 들어가게 되면 도구가 있어요 도구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바로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레지스트리 편집기 그리고 아래를 보면 바로 이 부분이죠 c의 윈도우즈의 시스템 32의 바로 알리지 m32 실행 명령어죠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얘가 바로 얘를 뜻한다 라는 거죠 네 레지스트리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작업관리자에요 작업관리자 같은 경우는 작업, 테스크, 매니저 그러면 얘는 작업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 작업관리자를 언제 사용을 하느냐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 문제를 야기시켜서 컴퓨터가 멈춰버립니다 그랬을 때 작업관리자 들어가서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 문제를 야기한 응용 프로그램 선택하고 작업 끝내기 버튼으로 종료시킬 수가 있어요 이때 작업관리자를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작업관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을 갖다가 작업 끝내기로 종료시킬 수 있다 라는 거고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방금 전에 작업은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유저 입장이고 운영체제가 봤을 때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 바로 프로세스예요 별거 없습니다 현재 처리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세스 P-A-R-O-C-E-S-S 처리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 운영체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하고 그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는 서비스를 볼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게 되면 프로세스 탭이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탭이 있어요 거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 CPU의 사용 정도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 장치 아니겠습니까? CPU의 사용 정도 그 다음에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능 탭에서 잠시 후에 보겠지만 그리고 성능 탭에서 성능이니까 당연히 CPU라든가 메모리 디스크 이더넷에 이더넷은 인터넷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능을 갖다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성능 탭에서 성능이니까 그 다음에 앱 기록 탭에서 앱의 리소스 사용량 예를 들어서 CPU 시간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외 타일 업데이트 등 이런 정보를 갖다가 확인하고 또 하나 조심하실 건 사용 현황을 삭제할 수가 있어요 좀 생소하지만 요거는 직접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기록 탭에서 사용 현황도 삭제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작업관리자를 들어가는 명령어가 실행시키는 명령어는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에요 제가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를 눌렀습니다 그럼 현재 이렇게 작업관리자가 들어왔죠 작업관리자 작업관리자에서 프로세스 탭을 클릭을 해요 프로세스 탭을 클릭을 하고 나면 지금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을 작업 끝내기로 종료할 수 있다 지금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 문제가 생겼다 이랬을 때 선택을 하고 오른쪽 아래에 내려오면 작업 끝내기가 있죠 바로 그 얘기에요 문제를 야기한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앱을 작업 끝내기로 종료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는 서비스 프로세스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서비스 탭에서 현재 실행 중인 서비스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번째 CPU의 사용 정도 성능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CPU 사용 정도 그 다음에 현황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외 메모리 디스크 쭉 내려오게 되면 이더넷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앱 기록 앱 기록 같은 경우 여기 사용 현황 삭제 아까 사용 현황을 삭제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 현황 삭제 됐네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업 관리자를 들어가는 바로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고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알트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도 돼요 이렇게 약자만 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업 관리자를 클릭을 하면 돼요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딜리트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시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고 그리고 시작 단추 누르고 난 다음에 윈도우즈 시스템에 가셔서 작업 관리자를 클릭해도 돼요 그 다음에 실행해서 실행해서 아까 제가 작업 관리자 뭐라 그랬어요 태스크 매니저 그쵸 태스크 작업 그 다음에 매니저의 약자 MGR 실행해서 태스크 MGR 이라고 치고 확인을 클릭하거나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작업 관리자가 실행이 돼요 데스크 MGR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죠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딜리트 그 다음에 작업 관리자 클릭 윈도우즈 시스템에 작업 관리자 됐네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오답 지문이 나왔냐면 아까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을 갖다가 문제를 야기한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종료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뻥을 치냐 이렇게 뻥을 쳐요 현재 현재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뻥을 칩니다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변경할 수 없다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변경시킬 수 없어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작업 관리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네 하지만 여기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